나는 솔로 16기 영자는 자신을 견제하는 옥순이 무섭다며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수박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방송에서 광수는 아침부터 과일을 담은 접시를 준비해 여자 숙소에 방문했었는데요. 광수는 아직 자고 있는 옥순과 영자를 위해 식탁에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에서 깬 영자는 광수가 준비한 수박을 맛있게 먹고 방으로 올라왔으며 영자는 뒤늦게 일어난 옥순에 수박 맛있다. 며 광수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거론했었는데요. 이에 옥순은 수박 내가 달라고 했다.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수박 먹고 싶다고 했다. 근데 갖다 주셨다. 광수님이 계속 뭐 드시고 싶냐고 난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먹으라고 하더라. 며 영자를 견제했고 그러자 영자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광수님 되게 섬세하시다. 고 대답했었는데요. 이후 영자는 화장실에서 마주친 순자에게 옥순과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에 나온 이후 영자는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며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방송 때보다 5kg 빠진 미모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송이 끝난 이후 영자는 점심 식단이라며 사진을 올렸으며 수박도 함께 찍힌 사진 속에는 수박 참 맛있다 라며 옥순과 갈등 겪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영자는 광수 영수에게 호감을 보였으며 영호와 데이트를 통해 또 다시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될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